의정부 경전철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. 의정부 경전철은 6일 오전 7시 2분에 발곡역에서 전동차 고장으로 전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비상 통로로 하차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의정부 경전철은 열차 고장에 따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복구 완료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의정부 경전철은 열차 고장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.